아 이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스퍼블리싱과 레터스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두잇이라는 시리즈로 나왔어요 두잇 스케치업 위드 엔스케이프 라는 것도 이제 나왔고 표줄도 굉장히 예쁘죠 뒤에도 이제 이렇게 예제들이 나왔는데 이 책으로 이제 이 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으면 마치 인셉션 처럼 계속 책을 보시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답을 준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풋들을 넣어드리는 그런 커리큐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지 예제가 돼 있고 이제 커리큐럼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이 조작법에는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조작법도 들어갑니다 렌더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스케치업을 빼놓을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이용한 모델 모델링은 안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조작법들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스케이프 기본 조작법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걸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아 이렇게 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한 공간 렌더를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파크로시 로비를 이제 낮밤을 통해서 다 해보고 인공 조명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씬들을 상상해 가면서 책에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여러분들께서 주입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파프로시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아트 뮤지엄을 통해서 내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너스 엘가라는 외국 투시도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를 해서 내부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외부도 엔스론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외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는 걸 그 경계를 깨뜨리려고 여러분들께 외부 투시도도 이제 예제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엔스로 뭐 할 수 있는 것 되게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세 가지 넣어놨어요 단면 렌더 뭐 아이소메트리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 봤는데 이 정도 이제 총 모든 것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 따라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첫번째로 생각하는 레터러 가 진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좋은 이풋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세번째로 적절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를 통해서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엔스케이프 연구소, 스케치업 연구소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채널 주스케이프에서 피드백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힘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과 복습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앞서 말했던 피드백들을 저저리 계속 받아 나가시고 또 스스로가 한번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정말로 혼자서 쓸 수 있는 생각하는 렌더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강의와 책을 제공했다고 하는 생각에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총 2년이 걸렸어요 이거 나오는데 거의 거의 2년이 걸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100%를 그 당시 100%를 여기 다 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스케이프 혹은 뭐 엔스케이프 클라운드 뭐 엔스케이프 연구소 등의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물어봐 주신다면 저도 계속 업데이트 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스케치업 위드 엣스케이프 2의 시리즈 이지스퍼블리싱의 시리즈죠 스케치업 위드 엣스케이프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렛터스 위드도 나와 있듯이 렛터스 공식 교재 채택된 교재입니다 그 말은 스케치업 에스케이프 사용설명서라는 제 렛터스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교재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책이 나왔는데 어 그럼 이런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전자책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 책을 구매하시고 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저와 이제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셨는데 어 그러면 이제 전자책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시간 소서대로 보면은 스케치업 위드 엣스케이프 이 책이 가장 저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은 책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 실점에서는 이 책은 가장 최신의 책이죠 근데 전자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출판사 관계와 뭐 이제 온몸 수정과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굉장하게 단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검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디자인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전자책들은 특히 제가 그 전자책 이제 이미 나올 책들이 6권인가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 책들은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되는 책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나오는 책들은 조금 더 심화버전 책들로 계속 나올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기초책들은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중수 이상들은 그냥 무조건 갈 수 있다 저 학원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중간 중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어디 가서 엔스케이프 못한다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거 확신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기초책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개정되면 개정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전자책들은 심화 과정들로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그 심화 과정들은 기존에도 있던 인테리어 실무편 그리고 고층 외관편 들이 이제 요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더욱 다양한 예제들과 더욱 심화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3.5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여기 버전에서 나올지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확실한 것 3.6 버전 이상부터 전자책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출시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층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뭐 카페 공간, 시판 카페 뭐 내용, 바 뭐 이런 것들 제가 보시는 것 위주로 그리고 유엔하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자책에 심화 과정으로 담아둘 생각입니다 나중에 출판되면은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업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자책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과 뭐 겹치는 부분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제들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3.0 기초평 같은 경우는 이 예제와 겹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책 3.0 기초평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책 구매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심화 예제들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나온 전자책들의 이제 실내 투시도 혹은 5층 외관편을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심화가 아니고 기초가 필요해 나는 중수야 하시면 이 책 구매하세요 이 책 전자책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대로 구매하시고 이후에 더 필요하신 전자책 구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와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손쉽으면서 직접 물어보고 제가 들고 심화 예제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면 오프라인 부트캠프도 분기별로 열리는 부트캠프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는 오프라인 환경상의 여권상의 문제로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 및 머리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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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